이게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20년 전에 게임의 색깔이 약간 사막색 흐물이 해서 사막색으로 옥가를 했는데 이제서야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니까 완전 미역 색깔 같은 완전 밝은 색깔도 아니지만 그래서 미역 색깔 필라는 약간 그런거더라구요 그럼 그냥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먼 그레이로 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나토블랙이면 아마 그 색깔 나올거래요 나토블랙이 약간 미역 색깔 같은 깜장색인데 녹색 들어가 있는 미역 색깔 진짜 칠해보면 색깔 희하다 이러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잘 안보이니까 껍데기만 이네는 좀 바를 수 있겠구나